안녕하세요. 최성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오퍼레이션 리서치의 컨셉,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것은, 경영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어떤 수식화, 수학 공식화하여 최대 또는 최소의 결과값을 구하는 학문, 즉 그것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OR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 OR이라는 학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물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라는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먼저 옮겨야지 또는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지만 가장 돈을 적게 되면서 가장 적은 시간에, 그러니까 돈은 최대화시키고 시간은 최소화시키면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심플렉스 기법이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이후 이런 최대화, 최소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 학문에서 경영학, 제가 하고 있는 산업공학, 그리고 컴퓨터공학 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거의 모든 학문에서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플렉스 기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건데요. 미국의 수학자인 조니 버나드 젠치크라고 하시는 수학자가 심플렉스 기법을 창조를 했고요. 옛날에 사실상 OR이라는 학문, 일할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한 개가 수업시간에 좀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시간 늦게 도착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뭔가 숙제처럼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다 조금 어려운 숙제인데 이걸 열심히 풀어서 제출을 했더니 사실 그 숙제는 아직까지 수학에서 풀리지 않던 난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아무도 못 풀던 난제였는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손쉽게 풀었다더라.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심플렉스 기법을 만들어서 굳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죠. 사실 이 OR이라는 감옥은 이미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풉니다.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면 도시공사에서 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거를 연결하는 도로를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A단지, B단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 A, B, C, D, E, F라고 한다면 A, B가 연결되고 B, C가 연결해서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모든 단지를 서로 연결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연결될 때마다 비용은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최소화하는 문제, 이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 A랑 B랑 연결하는 거를 1이라고 치고 둘이 연결했을 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수학에서 좀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거를 연결해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코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문제냐면요. 2009년도에 저도 인터넷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정보 올림피아드 지역 예선에 나온 문제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도대체 초등학생이 이 문제를 풀고 앉아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저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여러분은 이 OR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풀어봤다더라 뭐 이런 게 있고요. 좀 더 쉬운 문제 좀 더 간단한 문제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진현이의 아이스크림 사기 문제 그래서 목표는 어린이의 행복감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아이스크림 구매에 비례해서 어린이가 행복해지는 게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각각의 아이스크림 구매 개수가 몇 개인가 앞에 문제에서는 결정해야 될 사항은 어느 도시와 어느 아파트 단지와 어느 아파트 단지를 연결해야 될 거였다면 여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각 아이스크림에 대한 구매 개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고려되어야 될 것은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현재 가지고 있는 총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까처럼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목적 함수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목적 함수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이 제약 조건 이 두 가지를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배우는 것이 이 OR의 방법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더 뒤에 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문제까지만 다르고요. 학률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막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OR에는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알겠죠. 모델 또는 모델링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사실 모델 모델링은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소확식으로 어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소확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 소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소확이 뭐 이게 사실 뭐 깊은 소확은 아닌데 OR라는 게 굉장히 소확이랑 많이 연결된 건 아닌데 소확적 방법론이 들어간 거니까 어떤 거든 모델이라고 하면 이런 소확식을 얘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 함수입니다. 목적 함수라는 것은 너무 커졌네요.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 풀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죠. 진현이가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거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모델을 잘 만든 모델의 답을 잘 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 함수라는 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값 어떤 성능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해서 의사결정 변수는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면은 진현이가 사야 되는 아이스크림의 개수 이런 것들이 사실 개수 이런 것들이 목적 의사결정 변수라고 디시전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디시전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고 제약 조건은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 변수를 결정을 해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뭔가 최대화할 수 없게끔 한계 범위가 설정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진현이가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고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빌게이츠처럼 엄청나게 부자라면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면 만 만 만 이렇게 사면 굉장히 한계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면 그렇게 사면 될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제약 조건에 의해서 돈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마다 그 제약 조건이 조금씩 변하게 되겠죠. 제약 조건의 변수값이 변함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한계치가 생기는데 그런 한계값에 의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사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요. 뭐 이해하기 없다기보다 당장 안 알아들 건데 제약 조건과 목적 함수에 들어가는 여러 상수들 예를 들면 아까 아이스크림 한계의 가격이 300원, 400원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 이런 상수들 변하지 않는 값 우리 어떤 목적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변수들은 계속 바뀌게 되죠. decision variable는 몇 개 올리면 다른 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런 trade off 관계가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제약 매개변수, 파라미터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값들을 우리가 파라미터 또는 매개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R의 모델에는 사실 우리는 스태틱 모델, 다이나믹 모델도 아니고 스태틱 모델의 리니언 모델만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스태틱 모델과 다이나믹 모델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X1을 사면 X2를 반드시 사야 된다든가 이렇게 연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에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변수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선형 모양인가? 이거는 사실 1차식인가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1차식이라고 하면 Y는 X제곱은 1차식인가요? 2차식인가요? 이런 건 이제 2차식이죠. 이렇게 안 돼 있고 Y는 AX1 플러스 BX2 뭐처럼 이렇게 1차식으로 고차함수가 아니라 1차식으로만 돼 있는 그런 모델인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수인가 실수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때 이 답이 정수로 나와야 되냐 실수로 나와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디시즌베리업은 대부분 어떤 정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현이가 아이스크림을 3개를 살 수는 있어도 3.5개를 살 수는 없죠. 물론 플로팅 포인트 실수 값을 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3개를 사고 4개를 사는 거지 3.5개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푸는 문제 어떤 변수의 값이 정수 값인가 정수 값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인 영향을 받는가 이 값들이 어떤 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70%의 확률로 이걸 살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70%의 확률로 이 아이스크림이 다 팔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셔서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푸는 거죠. 그냥 사면 되는데 사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확률적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디터미스틱한 모델인가 아니면 스토케스틱한 모델이냐 확률적인 모델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요. 저희 이 강의에서는요. 주로 다루는 거는 일단은 스태틱 모델을 다루게 되고요. 이렇게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테저와 넌 인테저를 모두 다루게 되고요. 확률적 영향을 받는 건 디터미스틱만 다루고 이거는 컨셉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묵 강자가 한 학기 또 한 8주, 10 몇 주차 정도 진행이 되는데 묵 강자가 그것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좀 내용이 추약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든 컨셉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고 그래도 일반 대학에서 보통 경영학과에서는 3학년, 산업공학과에서는 2학년 정도의 경영과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거기서 한 10주차 정도 강의까지는 저희가 커버를 하게 되는 좀 약하게 모든 걸 다 커버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커버를 하게 될 것입니다. 1주차 두 번째 강의 굉장히 컨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무 빠르게 넘어가서 여러분께서 다 이해는 하지 못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해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면서 앞에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